퍼펙트 퍼펙트 퍼펙트인가 어? 플레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레벨도 999인데 버그인 것 같다고? 맞아 맞아 분명 버그일거야 짜잔 어머나 오픈매치에서 친구와 다투었나요? 클리어와 페일도 늘 다투지만 사실은 서로를 충분히 아빈답니다 클리어와 페일도 늘 다투지만 클리어와 페일도 늘 다투지만 제가 레벨을 따라해봐요 대박 이어네 친구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커브에요 누가 누가 더 잘하나? 레더매치 다 함께 연주하는 오픈매치를 즐길 수 있답니다 오픈매치에서는 제가 무인에 함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머나 오늘은 미션 모드를 해볼거야 포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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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볼 수 있다구! 넌! 난 하나도 부끄럽잖아! 컬렉션 모드야! 맥스 콤보로 클리어한 곡의 영상을 모아볼 수 있다구! 헉? 맥스 콤보로 클리어했는데도 영상이 나오질 않는다고? 헉? 그건 정말 덥인데... 알려줘서 고마워! 컬렉션 모드 끝! 저의 신곡자 아직 수급되지 않은 누네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말 고마워요! 내 시청자님에게 이야기해볼게요! 저도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힘들게요! 흠... 최근 들어 살이 찐 것 같아 고민이랍니다... 아이돌에서 성취되지 못했던 걸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오히려 좋다고요? 우리 측근이... 정말 기껏 활발해 주시는군요? 잘 신곡과... 흥이 너무 예뻐요! 흥이 영상 저 마음이... 흥이 영상 저 마음이... 흥이 영상 저 마음이... 흥! 흥! 바, 방송 종료야! 짜잔! 에어모드를 하러 왔구나! 에어모드를 하러 왔구나! 흥! 사실은... 모두는 에어모드를 추구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나 메시지들을 많이 남겼으니! 정말 고마워! 안녕! 오늘은 에어모드를 해볼 거야! 에어모드에서 레벨업했으면서... 모두가 좋아하는 프리스타일 모드야! 에어모드에서 레벨업했으면서... 너무해! 짜잔! 모두가 좋아하는 프리스타일 모드야! 조거 yap다! programmes одном 넘어서